네, 어려운 과학기사 쉽게 풀어보는 과학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오늘도 엑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엑소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보죠. 오늘 어떤 과학기사 가져오셨습니까? 네, 인도가 쏘아올린 찬드레안 3호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지난 목요일 9월 7일이죠.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해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달 탐사의 과학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에 이어서 다시 최근 들어서 각국이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들인데요. 이번에 인도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초로 남극에 착륙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달의 남극은 지구에서 볼 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통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신호를 계산해서 착륙해야 하고요. 또 남극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착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주 강국들이 남극 탐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달 남극에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얼음 상태로 있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수 공급이 원활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도 이러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이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산소와 더불어서 수소도 친환경 연료로 쓰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면 지구에서 자원들을 공수하지 않아도 되고 연료 중량을 줄일 수도 있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서 향후 달을 넘어 화성이나 소행성 때까지 심우주 탐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달에는 물 외에도 여러 가지 희귀 광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달에는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히토류 금속이 많은데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 17개의 원소를 통칭해 부르는 겁니다. 지구에는 중국 등 특정 나라에만 매장이 돼 있는데 이런 히토류 금속이 달에 굉장히 많고요.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융합 에너지에 쓰이는 연료 헬륨3라는 원소들도 달에 굉장히 표면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원도 자원이지만 앞으로 2030년대에는 달을 넘어서 화성 등 다양한 우주 탐사가 국가별로 치열하게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이때 달이 일종의 휴게소 역할을 하는 허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 2년, 3년 뒤 2025년에는 인간이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가기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8개국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아르타미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달에 가서 인류가 쓸 자원을 채취할 목적이 크지만 이와 더불어 달 유인 탐사와 우주정보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단우리라고 하는 달 궤도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들 몇 곳이나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우리 탐사선도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열심히 임무 수행 중입니다만 달에 착륙한 건 아니거든요. 탐사선은 크게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과 달에 직접 착륙하는 착륙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달에 직접 착륙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뿐이었는데 이번에 인도의 찬드레안 3호가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거고요. 달 주변의 궤도선을 보내서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7개 국가뿐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단우리 탐사선인데 100% 독자 기술로 달의 남극 촬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우리가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바로 인도의 찬드레안 3호의 착륙지 사진입니다. 달 임무 궤도인 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종 목표는 달에 직접 착륙을 하는 걸 텐데 지금 우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사실 달 주변을 공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멀리서 가측하는 궤도선 발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고요. 작년에는 우리 위성이나 탐사선을 실어 보낼 수 있는 독자적인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만의 로켓, 택배기사님을 완성한 건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로 치면 지구 저개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택배기사님이 국내 배송만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성공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2032년에 더 큰 추력을 내서 훨씬 멀리까지 심지어 달까지 갈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배송을 넘어 해외 배송까지 가능한 택배기사님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이게 완성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착륙선을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서 보낼 계획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현장에서 연구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궁금한데요. 달의 소유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달에 깃발을 먼저 꽂는 나라가 달 소유권을 갖는 겁니까? 사실 우주를 대상으로 한 국제조약 가운데 최근 달 자원 쟁탈점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건 1979년에 유엔에서 만들어진 달 조약인데요. 이 달 조약을 보면 달의 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달의 자원을 캐내서 내답할 수 없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미국과 같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은 이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에 먼저 가서 자원을 선점하는 국가가 이득이라는 의견이 큰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달 탐사와 관련한 과학 소식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